통일준비정부라는 우리가 단체로 받았다는 것이 특히 기쁩니다. 원래 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통일준비정부는 민족의 통일정부로서 남북이 다 독인한 상태에서 그리고 같이 도와주는 상태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간도관화제서를 성공적으로 해서 언제든지 만기 땅 북방고토를 회복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. 앞으로 우리의 통일정부의 단군주의와 우리 유경태 상임 대표님의 오늘 강연이 너무나 서로가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합쳐서 민족의 통일과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